이 상처는 뭐예요? 그럼 이거는? 저술 때럽겠나? 조금 조금만 더 슬인 밤이 내 삶이 달달했으면 했어 사장님의 과거에 내가 아픔을 느낄 때 좋아한다는 이 마음이 사랑에 묻게 닿는다 쓸쓸하다는 이 남자의 밤이 달달했으면 좋겠다 아직도 슬인 거죠? 다시는 혼자 아프게 두지 않겠다는 생각 이 남자의 삶을 달달하게 해주고 싶어 지금 전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, 사장님 사랑해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해 그냥 말 한마디면 돼요 미안하다 저는 절대로 안돼요 응, 나 좋아하지마 너도 그렇고 이설화에도 그렇고 이렇게 감정적인 캐릭터인다 아니, 누가 있으니까 꽤나 친해졌다 싶어서 그만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 엄청 미치도록 좋아해요 보답받지 못하는 마음이라도 괜찮아 마음을 기부해 두게 그가 아니라 그래도 좋아요 고마운 사람 지금 떠오르는 가장 미안한 사람은? 나 좋아하지마 지금 떠오르는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?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무엇인가요? 꿈 잃어드릴게, 사장님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? 온통 너다 나는 지금 그날이 너무나 후회가 돼 나는 지금 네가 사랑한다고 미치도록 보고 싶다